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오문장제 판변TV의 판겸 변호사입니다. 2024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개얼굴 합성과 모욕죄 사건입니다. 선고는 2024년 2월 2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2도 4719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모욕 사건이고요.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무죄 그대로 유지해서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. 피고인은 유튜버였는데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얼굴을 합성했습니다.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방송 영상에 있었나 봐요.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 영상 앞에 사람 얼굴 대신에 개얼굴을 합성을 한 거죠. 그래서 수사기관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함께 개얼굴 합성도 모욕죄로 기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는 유죄가 났습니다. 다만 개얼굴 합성에 대해서 무죄가 나니까 검사가 상고를 한 거죠. 타일의 영상에 개의 영상을 합성하는 게 모욕인가?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.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얼굴에다가만 하는 것도 모욕 가능하다.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모욕 가능하다. 이게 핵심입니다. 이 판례에서 남겨야 될 것이다. 이거 하나죠. 모욕의 수단에는 방법에 제한이 없고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모욕 가능하다는 거죠. 피해자의 얼굴을 가르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한 것은 부정적 감정을 다소 해악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부과하다. 불쾌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개 얼굴을 합성한 것이 불쾌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걸로 피해자가 개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. 즉, 불쾌하긴 하지만 모욕적인 건 아니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즉,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으로도 모욕 가능하다. 여기 이 판레도 남길 부분이죠. 불쾌한 정도로는 모욕이 안 된다. 원심은 피해자를 계라하고 지칭하지 않아서 모욕이 아니라고 봤는데 대부분은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의 표현은 잘못됐다. 다만 모욕 성리 여부는 불쾌한 정도로는 안 되고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정도. 불쾌하지만 다소 해악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죄다. 이게 맞다. 그래서 원심은 무죄에 맞다라고 해서 개 얼굴을 합성한 건으로는 모욕죄 안 된다고 판결한 겁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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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